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가 현장 민원처리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마포구는 서울시가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응답소 현장 민원자치구 운영실적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시로부터 기관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받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구 선정에 영예를 하는 마포구는 특히 현장 민원처리 신속도와 충실성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구는 응답소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본청 및 동주민센터에 400여 명의 현장기동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5, 6명의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 민원살피미를 동별로 운영해 생활 불편사항과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민원처리를 위해 처리기한 준수 및 현장사진 첨부 여부 등 응답소 현장 민원처리 실태를 매월 점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